10월 28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탄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강력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말씀을 판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은 이번에 5과 십자가 이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를 정리하면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난제를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대가인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시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로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지만 무죄한 그분을 죽음이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믿음 때문에 주님의 무죄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받아서 죄의 대가인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구원의 인과관계로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또는 부활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논쟁을 벌입니다마는 이런 모든 논쟁들은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 행위를 오염시키는 생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구원을 받아들이듯 부활도 우리에게 당연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선포고 영생을 의미했습니다. 주를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은 부활에 대한 확증입니다. 오직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만 그러한 선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요일 소지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에 나오는 인용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신다. 그때 죽은 의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남은 의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행하시려는 이적은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을 대표한 것이다. 그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창시자이심을 선언하셨다. 미구의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는 사망의 열쇠를 잡으시고 무덤의 정복자로 서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의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실 분이었다. 시대의 소망 530쪽에 나오는 와이세 말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며 있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신 말씀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기라 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구절 가운데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제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 예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단위로 내려오실 때 요한복음에는 그의 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도마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마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했던 말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 하는 그런 결의에 찬 고백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초반부에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을 봅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하죠. 사실 주님은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세력을 피해서 그곳에 가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대화 속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위험한 유다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하고 계신데 도마는 이 나사로를 깨우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 주님이 유대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제는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판단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은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불신의 마음은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도 사라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가 변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도마가 전해듣습니다. 처음에 일요일에 그 부활한 일요일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때 도마가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자부터 25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었지만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제자 중에 이런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심은 아마도 자신이 했던 그 정치적인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고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건데 이제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강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에게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이 죽으면 물거품이 될 그 위험에 비하면 나사로를 살린다고 하는 것이 별 가치없어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주님이 그 첫 모임의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나셨던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이 이제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껏 손에 잡히는 것 측정 가능한 것 무조건 현실적인 것에만 더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이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아직 영적인 것에 그 가치에 눈 뜨지 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주일이 흐릅니다. 다시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곳에는 이제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는 그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모든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도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8절이죠. 이것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변했고 정말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다가 순교했던 인물로 알려집니다. 주님은 그를 보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직도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또다시 주님의 주의심과 부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주의심과 부하를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시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끝까지 보듬어 안으시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던 이 놀라운 믿음의 부활의 경험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어떻게 주님이 주신 그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화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일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